대한민국 군악대회 의장대원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참가팀이 입장하고 있는데요 큰 박수랑 함성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가팀과 함께 여해 서포터즈도 그라운드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산의 성웅 이순신축제 전담 자원봉사자인 여해 서포터즈 이번 2023 제1기 여해 서포터즈는 각종 봉사단체, 노총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무려 1,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질서유지와 환경정화, 통역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애써주셨습니다 여해 서포터즈 분들이야말로 아산시와 성웅 이순신축제의 얼굴입니다 내년 또 후년에도 제2기, 제3기 여해 서포터즈로 축제와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성웅 이순신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트밸리 아산을 찾아주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욱더 봉사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소중한 여해 서포터즈도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스로 맞아주십시오 아트밸리 아산을 찾아주신 영웅의 서포터즈 라는 이름으로 함께해주신 자랑스러운 멋진 아트밸리 아산 영웅의 서포터즈입니다. 영웅의 서포터즈 영웅의 서포터즈 영웅의 서포터즈 영웅의 서포터즈 네 이제 그 라운드에 전 출연진이 입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군학대와 모든 전 출연진에게 다시 한번 입찬 박수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관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내주시고 그라운드에 자리해주신 전 출연진은 뒤를 돌아 화면에 송출되는 국기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미하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착석해주시고 그라운드에 계신 출연진과 서포터진분들은 다시 뒤를 돌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